안녕하세요 백현범 프로입니다 오늘은 백스윙한테 들리고 힘이 좀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 제가 아주 좋은 연습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참 이 골프스윙이 숙여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좋은 밸런스를 지키면서 스윙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아마추어 골퍼분들 스윙을 보면 몸이 좀 들리면서 스윙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들리는 구간이 어디냐면요 탑도 아니고요 뭐 공칠 때도 아니에요 이미 시작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들리냐면 이 손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지금 타겟라인이잖아요 이 타겟라인을 너무 생각하면 안 돼요 이 타겟라인으로 가서 타겟라인으로 가더라 헤드를 계속 일자로 빼거나 혹은 손을 계속 일자로 빼다 보면 헤드가 올라가야 되는 타이밍을 지나서 계속 손이 올라갑니다 그럼 벌써 저는 겨드랑이 힘도 많이 들어왔고요 헤드가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무겁잖아요 이걸 이제 내가 느끼기보다는 무거운 걸 잡는 힘이 생겨서 이때 이때 이렇게 들리면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하기에는 아 내가 여기서 들렸으니까 끝까지 끝에서 내리자 하면 또 어떻게 돼요 스웨이 되고 피봇되면서 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로 해주셔야 되는 거는 오른손 두 마디를 좀 짧게 걸어 잡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헤드를 위로 올려줬다 내려줬다 하는 연습만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 너무 꽉 잡고 하면은 또 힘들어오니까 그냥 편하게 왼손은 걸어 잡고 오른손 두 마디로 헤드를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른팔꿈치가 접어졌다가 내려온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헤드 무게가 올라갔다가 헤드 무게가 떨어진다 망치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백스윙을 천천히 몸을 좀 쓰면서 자연스럽게 헤드를 올려보는 거죠 팔꿈치를 사용해도 되고 손마디를 사용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서 부채 펴듯이도 한번 올려보세요 자 지금 제 팔을 보면은 왼팔을 피고 있나요? 우리가 핀다는 개념으로 가면 이렇게 힘이 들어오니까 편하게 있으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모양이 싫다 그런 분들은 손을 몸에서 멀리 주잖아요 그러면 등부터 손 날까지 왼손 날까지 늘어납니다 힘으로 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올려보는 거예요 이 느낌을 주고 공을 쳐보면 이 어려웠던 백스윙이 굉장히 쉬운 백스윙으로 또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는 헤드를 올리고 팔을 또 잘 써서 공을 잘 맞추니까 몸을 또 잘 써야 돼요 어쨌든 몸이 들리는 거니까 숙여져 있는 몸을 잘 유지하면서 쓰려면 약간의 훈련이 필요해요 런지 동작을 가볍게만 해주세요 오른쪽 허벅지에 내 체중을 살짝 실어주는 거예요 백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백스윙을 하는데 약간의 어깨 회전이 들어가면서 움직여 보면 지금 오른쪽이 이렇게 막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많이 가고 싶어도 못 갈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겨내면서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실제 스윙할 때 약간의 오버스윙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아래를 보는 거를 유지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상체가 움직일 수 있는 만큼만 움직인다 그때 팔은 계속 필려고 하지 마세요 팔은 그냥 두는 거예요 헤드가 올라가는 게 아까 목적이었죠 헤드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숙여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공을 치는 게 두 번째 큰 목적이 돼야 됩니다 헤드를 올리는 작업으로 겨드랑이를 편하게 만들어주다가 어때요? 지금 움직임이 거의 없죠? 근데 헤드는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죠? 여기서 더 코킹을 하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한번 몸이 갈 수 있는 만큼 가는데 올리지 마시고요 여기서 부족한 거는 계속 우리 손이 몸에서 멀어지게 스트레칭 하듯이 어때요? 그러면 제가 손목을 더 꺾지 않았는데도 헤드가 더 올라왔다 내렸다 하죠? 이렇게 느낌을 주고 또 스윙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공을 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 상체, 특히 왼쪽 겨드랑이가 이렇게 손이 많이 올라갈수록 겨드랑이 힘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여기서 뭐 아무리 머리 고정해라 뭐 들리지 마라 해도 자꾸 가다 보면 들리게 돼 있어요 이제 그게 아니고 헤드가 올라오면 손이 낮고 겨드랑이 힘이 안 들어와서 공을 치기가 쉬워지더라 먼저 느끼신 다음에 우리 아까 런지 했을 때의 느낌을 살짝 막아주고 쭉 스트레칭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손을 몸에서 멀리 주는 게 중요한 거죠 스트레칭 해주고 또 공 한번 쳐보고 그래, 숙여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숙여라 이게 아니고 숙임 상태를 유지하고 공을 치려면 먼저 내가 헤드가 올라가는 이 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훈련이 돼 있어야겠죠 두 번째 그 안에서도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몸을 써야 되는데 계속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약간의 스트레칭이면 충분히 백스윙을 만들 수 있구나 공을 쳐보세요 그러면 백스윙이 정말로 쉬워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요거 하나는 꼭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10명을 데려다 놓고 같은 레슨을 시켜도 느끼는 감각적인 부분은 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이 느껴지지만 어떤 분들은 등이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왼쪽이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의 감을 찾아서 결과적으로 공을 잘 칠 수 있는 그런 스윙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보너스 영상으로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알려줄게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똑같은 런지에서 축이 있는 상태에서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어깨만 툭툭 움직여 보세요 아마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동안 몸통을 다 돌리셨을 거예요 그럼 중심은 못 잡죠 숙여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내 명치를 오른쪽으로 쓱 보여준다 이 상태에서 그러면 오른쪽에 뭔가 체중이 딱 눌리는 꼬여지는 느낌이 듭니다 왼팔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군가와 악수하듯이 편안하게 늘려보는 거예요 많이 안 해도 돼요 많이 안 해도 된다는 뜻은 개수를 많이 하세요 안 하세요가 아니고 많이 안 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내 하체가 버틸 수 있는 정도만 상체를 사용한다 이렇게 여기서 한번 가상의 체를 잡고 쓱 임팩트까지만 내려온다 실제로 이제 공을 칠 때 그냥 한번 쳐 볼게요 이렇게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저도 이거 한 10번, 20번 정도 하고 공을 치면 딱 잡히는 그리고 체중도 올바르게 오른쪽에 차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분들은 이렇게 먼저 백스윙을 쉽게 만들어보고 그다음 단계별로 하나씩 한번 잘 배워보시면 충분히 잘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